예산 덕산 도립공원의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동식물 1,50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충남도가 예산 덕산 도립공원의 자연 자원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흰꼬리 수리, 2급인 참매와 독수리 등 10종과 천연기념물 11종이 확인됐습니다. 충남도는 자연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된 덕산 도립공원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이번 조사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됐습니다.